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동이족TV 입니다 체로키 사람들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거든요 visit 체로키 네이션 이래가지고 한번씩 구독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들의 역사 문화 뭐 이런거 놀이 터틀 뭐 이런거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뭐 부터 시작해서 자 이 단어 여기 보시면 밥캣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헤이 입니다 거헤이 이 V 발음은 어 발음입니다 거헤이 우리말로 고양입니다 고양이 자 이 사람들도 제가 만드는 유튜브 채널 한번씩 보는가봐요 리더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더 리더를 디따티니떠이 디따티니떠이 디따티니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디따티니떠이 튀어나온 사람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 뭘 잘하는 사람 자 글쎄 저는 제가 이제 먼저 이거를 만들어 놨죠 리더 이래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리더 9월 21일 입니다 오늘이 11월 10일 인데요 11월 10일 벌써 뭐 한달전에 저는 이 리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지 나바오 사람들 리더 낫다 우리말에 낫다가 낫다 렉다 리더 리더 리더가 된거 거든요 낫다 뭐뭐 보다 낫다 이렇게 체로키 사람들도 제가 만든 유튜브를 이렇게 뭐 인디안 모자 깃털 모자 쓰고 있으니깐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거허 이라고 하고 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